손 끝을 갖고 소신을 갖고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산다. 대한민국도 죽는다. 대한민국도 죽는다. 정말 소중한 법안이지만 아무도 나서길 꺼려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발의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두 분과 함께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먼저 조혜진 의원님 법안에 공동 발의해 주신 15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성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신원식 의원님, 이태규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이달곤 의원님, 김기현 의원님, 이채익 의원님, 박수영 의원님, 강기훈 의원님, 성일정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 소정숙 의원님, 전봉민 의원님, 전전식 의원님, 윤한농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다음은 서정숙 의원님 법안에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입니다. 신원식 의원님, 권병호 의원님, 이종성 의원님, 최형두 의원님, 윤영석 의원님, 강대식 의원님, 김상훈 의원님, 소일준 의원님, 이성배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 이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